음악 저희는 여수에 왔습니다 휴가 왔어요 이야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엄청 오네요 지금 여기에 갇혔어요 지금 사실 저는 여기 여수를 온다는 거를 출발하기 이틀 전에 알았거든요 사전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숙소까지 다 예약을 하고 작년에 100만 원짜리 호텔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희 남편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100만 원? 합의는 아닙니다 누구인가? 광고입니까? 세니세아콘 광고입니다 제 영상인데요 이거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아싸 광고 들어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디아크 리조트라는 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디아크 리조트 저희는 펜트하우스에 묵게 됐는데 펜트하우스? 1박에 60만 원하는 우리 2박이잖아 2박이니까 120만 원 내가 오빠한테 더 좋은 걸 해주는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하 아아아 FREE archive 아니고 깔끔하게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엄청 깔끔하네. 이렇게 나왔다. 아니 이건 거의 한 6인이 와도 되겠는데? 여기 종원이 자도 돼. 종원이랑 주방이랑 적어도 되겠는데? 따로 방이 있는 거 아니야? 걔네도? 이거 뭐야? 히누키 타인 거 아니야? 어, 먹방. 으아, 으아... 으악,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이, 이해가서 날아. wel아... 아 mater ISWIS 이 액션 받은 거야? 네, 제가 해냈습니다. 해냈다. 스파를 위한 거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와. 우와. 질이 왜 질? 질이 두 개가 있는데? 정수기도 있고, 세탁기에다가 싱크대에 인덕션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뭐야, 냄비도 있고. 다 있네. 조리도구도 다 있네.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있네. 그릇도 다 있네. 여기서는 요리해 먹어도 되겠다. 우와. 잔도 다 있어. 어떡해. 여기서 그냥 살고 싶네. 이 뷰를 보면서. 우와. 세야,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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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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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선물. 피피엘이라.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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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열어봐 3, 2, 3 우와~~ 뭐야 이게 광어회 무럭이고 아 이거 초밥처럼 먹으라고 돼있구나 밥이네 이거 쌈까지 멋있다 제공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밥에다가 와사비를 올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회를 올리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아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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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소확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재밌습니다잉 오우 마늘 이야에 세다세 와아 된장 그거지 그거지 어머어머어머어떻게어머어떻게 오토바이크어떻게어떻게 고추까지? 올렸어 어때? 매..매어? 괜찮게? 안 맵네 응 안 맵네 응 내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꼬리가 말렸어 에이 살아있는거 아냐? 안되네요 아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가면 꼬리까지 말리네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있구나 살아있는건 아니지 동벌레처럼 오 이상해 무서워 저거같아요 모가지를 이렇게 딱 열어갖고 음 잘 떴다 그거 딱 세고 까서 먹지 않아요? 이거 빡세게 먹으면 아 까지네 어떻게 깠어요? 힘으로 깠어요 딱 까지네 오 짠 까지까 오 이게 딱 세고구나 대박 대박 하나 둘 셋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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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어 먹어봐 제가 새우를 못먹어요 아 왜? 좀 비려가지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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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하가 있겠다 새하가 있겠다 으아 새하가 있겠다 으아 새하가 있겠다 으아 새하가 있겠다 으아 새하가 있겠다 여기에서 찍고 있어 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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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독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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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